Q.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TV 구독자 여러분 꿀TV의 혁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현재 꿀TV를 구독해주는 구독자 분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구독자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벤트 제목은 꿀TV 구독하고 이승호 선수 싸인 유니폼 받자입니다 저희 꿀TV가 구독자 수 만 명을 넘게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또 막내고 유튜브 뽀시래기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의 힘이 필요해서 구독자 겨냥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본 영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독을 좀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호 선수에 대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이승호 선수 싸인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꿀TV는 구독자 분들에게 항상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승호 선수 싸인 유니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타임 에브리웨어 꿀TV